집과 권력을 보여주는 빅맨 백만 년 전 맹수가 가득했던 야생의 땀 무리를 이루어 살던 우리 인류의 조상 속에서 최초의 리더가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빅맨입니다 서양의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권력의 형태를 보여준 리더로 빅맨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빅맨이 통치하는 부족사회는 유능한 사냥꾼은 사냥을 이끌고 뛰어난 전사는 전투를 지휘합니다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분야의 리더가 되어 권력을 행사하죠 권력을 나누고 분산시켜 구성원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빅맨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설득과 대화로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빅맨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부족민들에게 나눔으로써 신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빅맨의 권력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가 직면한 권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 권력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진정성 회복, 그것이 빅맨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오늘의 빅맨 금태선 서둘러 대원들을 깨웁니다 깊은 산소, 오지 생활의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세수할 물도 화장실도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바르시는 게 뭐예요? 지금 수분이요 수분 건조하면 안 되니까 수분 저는 우리 빅맨님의 침낭을 제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과일기 충성은 또 좋지 않아요? 분리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고 여기는 아주 원시적인 목적, 기초적인 목적이잖아요 굶지 않게 해달라 출발 전 먹을 음식들과 이동 중에 가져가야 할 음식을 고르는 일도 빅맨이 결정해야 합니다 아침은 저기 누룽지하고 그다음에 스태미너를 위해서 스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하고 스팸 하나 더 베이컨으로 토마토는 명수대로만 왜냐하면 각구는 못 갈 거예요 그렇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8시 45분 출발입니다 빅맨이 재청하니까 이게 누룽지가 들끓었다 자 숟가락들 갖고 오세요 시간 줄여야 돼요 봉봉 씨 숟가락 갖고 오세요 저녁 6시 30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빅맨의 마음이 급합니다 도마토 드시는 분부터 빨리 먹으세요 45분 출발입니다 아우 출발이에요 빨리빨리들 하세요 작년 이후로 도마토를 안 먹어 이 채 근육 평상에 보면 안 돼 아니 샌률당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난다 그래서 너 어제 빨간 텐트에서 안 자고 여긴 잤구나 그렇지 난 과거에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있어 지금 샌률을 못 받아들여 자 다들 모여주세요 다들 이 텐트 앞으로 모여주세요 전부 다 막막한 초행길 빅맨에게 주어진 것은 GPS 하나가 전부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죠 따라가서 한시에 우리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그 다음 점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호가 좀 바뀌겠습니다 아자아자 태섭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빅맨 화이팅 좋아요 아자아자 빅맨 화이팅 아 아니야 아니야 아자아자 태섭 화이팅 좀 더 개인적인 충성심이 있습니다 태섭으로 합시다 신뢰 빅맨 아자아자아자 파이팅 하루 동안 권력을 가진 빅맨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날의 대통령인 셈이죠 빅맨 근태섭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까요 또 그는 어떤 형태의 권력을 보여줄까요 그렇게 출발한 지 한 시간 아니 잠깐만 저 앞에 길이 있나요 이 길인지 이 길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길이 앞에 조금만 가보세요 거기 길이 있나 길 없어요 여긴 막혔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빅맨 빅맨 요 아래까지 가서 여기서 GPS를 다시 찍어도 늦지 않 테니까 아니 그럼 이 길을 가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굳이 갈까 찍을 필요가 있나 감사합니다